또 왔다 돌아온 전기 컨텐츠 리버스 승격전 오랜만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랜드마스터는 언제 가시나요? 지금 다이아 가기 직전인데 뭔 소리 이제 아크샨이 무원투수가 될지 아니면 좀 범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리버스 승격전 이 친구랑 같이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아크샨 좀 하려고요 재밌더라고 서폰 맞습니다 모스트원 전적 검색 가는 심지어 승격전이라 구라일 수 없음 투패를 픽하며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 말을 투패를 픽하면서 하면서 하면 어떡해 리드 사일러스인가? 서폰 니코의 광글랭가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원딜 랭가인가 본데요 양쪽 조합이 진짜 어지럽긴 하네 이러면 화이팅이다 어떻게 되겠지? 아니 뭐야 원딜 에코인데 텔포를 들며? 어 좀 어지럽네 아니 텔포가 3명이야 우리는 0명 바텀은 AP 대전이네요 아니 그러게요 바텀 4명 다 AP이기 쉽지가 않은데 톡톡 아 까비 나이 밉지다 일단 기완 한번 하는게 낫겠는데 어 너무 센데 백회쌤 잠깐만 너무 강하잖아 아 이러면 좀 애매한데 어 퀴 피했다 다행이네 이러면 좀 할만하죠 다이 밉고 한번 집 갑시다 봐줘야되나 이거는? 면하면서 봐주자 좋습니다 도망가 살고싶어요 어떻게 뭐 못사나 이거는? 이쪽으로 도망가면 모르지 않을까? 들켰나? 들켰어요 어? 오케이 좋아요 야 이걸 사네 도망가자 나 사일러스가 무서워 봐요 그레이브즈도 바로 살렸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죠 어 바텀 네이스 곧 좋아요 고맙습니다 오 내가 막아줬어 굿 이게 팀워크지 과용 어 굉장히 잘 컸어요 제4킬 잭스가 진짜 잘해준다 탑에서 많이 갔었는데 상대가 많이 갔었는데 오 오 어 맞아버이 오 맞아버이 와요 알았죠? 어 일단 뭐 가는 중 오긴 왔음 오 뭐야 저게 진짠데요? 어 아까비 가버렷 이게 안가냐 그냥 때려 오케이 어 좋았습니다 아 이거 에코 잡았으면 하라켄 뜨는 건데 너무 아까운데 이게 안 뜨네 180번 사는게 맞다 신의 안수 사일러스가 지금 특패공이 있다고 하네요 조심해야겠지요 두 분 쪽 봐주자 근데 특패가 있긴 해요 상대 네 명이 간다며? 다르지 않을까? 빠지나? 어 이거면 할만하지 않나? 오케이 오케이 때려 그냥 좋았습니다 바로 3년의 도리기 어 사이너스 궁펴보고 안 왔구나 어 도와줄게 하고 갔는데 어 좀 많다 하고 안 왔구나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한 3명이면 올려그렸는데 4명이나 안 왔나봐요 어? 트로로록 으치 어 이건 가져는게 맞겠는데 악샤는 이게 맞아 악샤는 이거 가는게 맞다 가지말걸 어 이거는 가져야겠는데 그렇죠 그냥 때려 오케이 어 좋았습니다 그냥 우직하게 때려보세요 살짝 치즈 모드 마냥 에코가 미드로 오지 않을까 그쵸? 에코를 한 번 노려보세요 어? 펜렸네 아 오케이 가자 고마용 어우 세긴 하다 사빙 전멸 쓰지 말걸 어 랭 날 노릴거 같은데 느낌상 랭가 어 네 오케이 그렇죠 어랍쇼? 뭐 투패가 신드라 버리고 가버림 이런거라도 어랍쇼? 네 아 좋았습니다 오 어 저게 안좋네 뒤로 돌면 뭐 되지 않을까? 어 네 이게 안가냐 굿 되지 어 이게 안다 대박 너브가 우리 레드 풀었나본데? 그렇죠 좋아요 이런거 어 이게 안 맞죠? 어 아프다 어우 다행이다 그쵸? 전멸도 빼서 괜찮은데? 다행히도 괜찮죠? 무리하지 말자 누구도 안 보이는데 어? 살만한데 이거는 좋습니다 2득이죠 이러면 어 마오카이 되게 잘 왔다 마용 합으로 바로 달려볼까? 다는 중이요 좀 무리 해볼 수 있나? 안되나? 궁수 빠졌다 들어가자 카타리나 멀거든요 가버려 어? 위험한데? 일단 뭐 가는 중 잘못 싸우면 다 죽겠다 카타 어디갔지? 안보이는데? 아 까비 아 까비 달고리 바로 돌렸으면 살았으려나? 진짜 아까운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아니 카타리나 어디갔지? 이렇게 싸우는데 안오는건 뭐 나간거 아니야? 카타님 아 여깄네요 네 어허허허 오케이 정화 빠졌어 샀는데? 어우 다행이다 볼 뻔 이거 안오나? 아 이게 안맞아는데? 아깝다 툭 맞았으면 아깝다 툭 맞았으면 아깝다 좋습니다 아 응수 되게 잘 아꼈네 아깝다 어 에코식 날먹 좋았습니다 오네요 네 와 반응 뭐야 툭인데? 터미나 한번 가져 싸운다 어 안되나? 좋습니다 이게 아크샨이거든 이거는 카타리나가 그쵸? 보이니까 툭 맞았다 그럴거 같은데? 과연? 가비 어 근데 다 찰렸어 곧 내가 지나? 아 가비 오케이 가까운데? 어 일단 저도 가는 중 바텀 안왔어도 되겠네? 어 네 그치 붙어서 네? 좋았네 로틸킬이라 오히려 좋다 가만히 가만히 가볼까? 가만히 가볼까? 그냥 가자 가버렷 어? 여기있다 어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어우 맛있어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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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